국내의 한 병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. 노인 10명 중 8, 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지만 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3%였습니다. 전화나 문자만 사용한다는 건데요.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. 스마트폰 앱에는 다양한 건강 관련 앱이 있는데요.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되는 연령에서 앱 설치에 어려움,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편리하고자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. 실제 고령 사용자 편의에 맞춰 노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